오케니 역할을 맡게 된 네 이렇게 이렇게 앞에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기쁩니다 정말 이렇게 춤추고 막 뛰고 들어오고 싶은데 별로 안 기쁘고 보이나요? 너무나 기쁘고 귀엽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맞죠? 그죠? 12개 보면 잘해야죠 8개 보면 수상 정신을 못 전해 첫 번째 같은 두 번째 작품 궁금할 테고 원하신다면 뜨거운 토드 차가운 토드 부드럽고 뮤지컬 엘리스 오페라 극장 오페라 극장 오페라 극장 영영 예술을 준다면 오페라 극장 예술을 준다면 오페라 극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